. .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. . . . . . . 정희 선배님의 고향을 해보겠습니다 내게도 사랑은 상처만이 남겼지만 사랑은 유민호가 얘기 나누시다 보면 그 번 출구예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비슷해요 다섯 번 볼게요 저는 캐릭터 성장부사를 잘하는 편인데요 이 자리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도 해주세요 평가를 꼭 해주세요 일단 도라에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라에몬 진구야 너 바로 먹었니? 다들 식사를 하셨나요? 배고프 상태가 많아서 네 아직 남았어요 이번엔 여쭤본 거잖아요 이제 친구랑 놀러 갈 거예요 네 가세요 무엇을 타고 대나무 헬리콥터? 네 대나무 헬리콥터 대나무 헬리콥터 네 칩 닦아주세요 그거 계속 다음 주에 써야 돼가지고요 좋은 마이크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산다니 넘게 만듭시다 잘 못 오시나 봐요 잘 못 들었어요 대나무 헬리콥터라는 대나무 헬리콥터라는 아 대나무 헬리콥터라는 머리에 매달고 헬리콥터를 대나무 헬리콥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? 네 일단은 제가 목소리가 좀 특이한 편이라서 또 이제 이뻐요 감사합니다 미니언즈를 준비해봤는데요 미니언즈 얼른 봐 미니언즈 그러면은 저희 미니언즈 하시기 전에 저희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멤버들의 힘을 좀 도와드리고 네 자 갑니다 군대의 힘과 감사합니다 누나무 헬리콤 감독님 이 마이크 다 내려놓으세요 뭐하는거야?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잘했는데 잘했어 준비된거 들어온까봐 가나하라고 어쨌다고요? 미니언송이에요 형아 알고 보시길 바랍니다 좀 시끄러웠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점심을 한 번 매겨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나하나 소영씨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호씨 재호씨 준비해왔잖아요 오늘 또 MC로서 스페셜 MC로서 또 자켓 준비해왔어요 성대모사 잘하시잖아요 성대모사는 누구나 다